전 이번 선거 총선의 지도부는 제주도민들한테 계속해서 저는 심판받아야 생각합니다. 그건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도민들이 쉽게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 제주도가 호남이다 전라도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분석은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이념 과잉적인 어떤 메시지라든지 혹은 주장이나 구호에만 그치는 아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향을 해야 된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총선 지난 지 좀 됐습니다마는 총선에 대한 평가들이 다들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제주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한석을 얻지 못하고 세 석 모두가 민주당의 차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체제 점검 또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죠. 총선 끝나고 이제 딱 한 달 지난 상황이잖아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사이에 지금 여러 분석들도 하시고 공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야기 넘어가죠. 사실 총선 얘기 이번에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참패라고 또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어차피 세 석인데 세 석 다 지금 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얻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총론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평가 전에 제가 국민의힘 제주도 의회 도연들이 모여서 의정연수를 했어요. 지금 그때 얘기 나온 거 하는 거잖아요. 의정연수할 때 제가 가서 이제 국민의힘의 미래라고 하는 어떤 주제로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저는 가서 제주 지역의 정치 발전과 국민의힘의 역할 이 제목으로 강연을 했고요. 그때 했던 얘기들이 아마 오늘 이렇게 내용이 좀 실릴 것 같습니다. 아까 하셨던 총선 평가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참패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패배한 거죠. 저도 그 얘기는 했어요. 의석 세 석을 우리가 갖지 못했고 민주당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패배한 게 맞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몇 석을 얻었냐 몇 석이면 신승 아니냐 이런 저런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과반수 못 얻으면 그건 진 거죠. 소선거 구제 하에서 특히나 그게 좀 큰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과연 총선의 어떤 패배의 요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또 그러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약간의 여지가 있는 게 이게 참패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보호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참패라고 하면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다. 이와하고 참패하면 3대 0만 보는 거잖아요. 제주 지역에서. 그렇죠. 그런데 패배 선거의 결과들을 계속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패라고 하면 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다. 어쩌면 제대로 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서 분석을 하면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 대안의 어떤 정치 활동 방향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약간 뉘앙스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고요. 그럼 세부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죠. 지금 사실 총선은 여당에 보통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전국적으로도 결과가 안 좋았지만 특히 제주에서도 결과가 안 좋았다. 제주 쪽으로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총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석하고 강의하신 내용을 좀 들려주신다면. 우석분포에서는 3대 0이니까 제주시 갑을 또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우리 당의 지역구에 서든 득표율이 평균 37.85%고요. 민주당이 60.94%예요. 한 6대 4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당의 지지율하고 그런데 비례대표 정당 비례대표 정당으로 가면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거기서 얻은 게 32.3% 국민의 미래가 35.8% 조국 혁신당이 31%. 그러니까 이제 비례정당 득표에서는 국민의 미래가 더불어민주연합을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조국 혁신당의 이 31%가 어떤 성향의 표냐. 그게 이번에 좀 간 거냐.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에서 한 15%는 민주당의 표가 글로 좀 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무당층과 중도층의 성향의 지지자들이 거기로 많이 갔다. 그렇게 보면 제주 지역에서의 정치 세력의 정당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미래가 한 35%. 민주당의 한 40에서 한 45 사이. 그런 정도로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 기반이 제주에서 그랜드로 유지는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취약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기반 자체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제주도가 호남이다 전라도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분석은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동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총선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통 선거를 인물 구도 이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도만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나온 수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앞섰던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얻은 비유를 하고 제주지역에서 얻은 비유를 보면 제주지역이 의외로 중도 무당표파 지지층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게 제 분석이거든요. 중도 무당층이 강하다.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이 얻은 지지율이요. 전국적으로 24%예요. 24.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1%예요. 거기서 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 미래가 제주지역에서는 표가 1등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수 정치 기반에 대한 지지를 일정 정도 상당히 갖고 있고 또 민주당이 선거 결과로 드러난 3대0이라는 결과하고 비교해보면 자세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지지 기반이 그것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러면 지지 기반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결과는 좋지 못하게 나오는 경향이 사실 계속 지금 선거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의 3요소 인물구도 이슈 얘기할 때 그러면 항상 인물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명수 사무처장이 총선 분석하는 강의를 도의원들 앞에서 하셨는데 솔직히 좀 공천에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직접적으로 여쭤볼까요. 공천에서 선택된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지 아쉬움을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 공천 과정 전체에 나타난 그 문제를 보신 건지 두 개 다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이슈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한 게 뭐냐. 사람들이 맞아 그래 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그러면 국민의힘은 뭘로 하고 있다는 거야 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도할 수 있는 우리만의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아젠다가 없었다. 그게 좀 결정적인 약전이 아니었는가 그런 판단을 제가 해봤고요.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슈가 뭐가 있었는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총선 때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민주당 심판론 말씀하신 거 하나. 그다음에 제2공항. 그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소구력 있게 다가오는 이슈를 국민의힘 측에서 던진 게 뭔가 생각해보면 잘 안 떠오릅니다. 그게 대항담론으로서의 어떤 민주당 권력 독점 탐파론 그거에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 공감은 하는데 그다음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 아닌 누구를 좀 찍고 싶은데 그게 누구야 라고 할 때 이제 약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혹은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아젠다 혹은 비전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게 냉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면 어떨까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이번 총선에 선수로 들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선수로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아젠다를 던져 써야 됐는데 못 던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 제2공항만 하더라도요. 위성곤 후보에 대해서 이제 제주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프레임으로 많이 인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위성곤을 찍고 찬성을 하는 분들은 고기철을 찍는 그런 구도로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바뀌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위성곤 후보가 해놨던 업적들이 있어서 어쨌든 좀 비판적이거나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고기철 후보는 안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주 제2공항 찬반 구도가 지속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성곤 후보가 2015년부터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입장을 번복한 게 여러 차례였거든요. 저는 정치인이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번복할 수 있는 이유가 명분이 근거가 뚜렷하냐 타당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전술적으로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세하게. 저는 그거를 그런 근거나 그것이 없이 입장을 바꾼 게 수차례 되기 때문에 전 위성곤 후보의 심판을 얘기할 때는 무책임 리더십을 심판하는 게 맞았다. 왜냐하면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분도 좋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무책임하게 하시는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게 맞습니까? 찬성하시는 분한테도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무책임한 국회의원을 우리는 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한 70%의 유권자한테 호소할 수 있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 얘기도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걸 더 부각시키고 부각시키지 못했다. 그거를 계속 전면에 앞세우고 또 같은 단어를 같은 아젠다를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거 끝나도 그때는 그거 했어 이렇게 기억나는 거거든요. 선거라는 게 큰 전략을 짜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전술들을 짜야 되는데 그 면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2공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계 쪽에서도 그렇고 총선 분석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번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중앙당의 역할 미흡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게 물론 도당 차원에서 중앙당 비판하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하시더라고요.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중앙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던데요. 이번 총선 지도부는 제주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왜냐하면 국민의 힘을 지원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게 제주도와 또 제주도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당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민 전체에 대해서 프레임을 갖고 혹은 틀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기간 중에 제주 방문을 지원해서 하지 않은 것까지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그 전에라도 한 번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비 후보 선거 기간 중이라도 와서 도당에서 어떤 결의 대화 같은 거라도 좀 해주고 그래서 제주 지역에도 지원 의사가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선거 이제 다른 지역에 가는 게 더 급하다 하는 이유를 안 온다는 거는 전 이번 선거 총선의 지도부는 제주도민들한테 계속해서 저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도민들이 쉽게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위원장님 이번 지도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지난번에 위원장님 도당위원장 하시던 시절에도 사실 중앙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지원까지는 왔잖아요. 그런데 과거부터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관심도가 중앙당 입장에서 좀 떨어진다는 생각들은 많이 들거든요. 제주도에 대해서. 그게 저는 제주 지역이 인구가 적고 의석수가 적고 그래서 도세가 약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중앙당 지도부의 난 능력의 문제라고 봐요. 능력의 문제라고. 잘 봐봐요. 제주도 같은 적은 지역을 챙기는 정당과 작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정당에 대해서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타 정당에서 아 저기 국민의힘은 제주도가 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안 갑니다. 소수의 혹은 적은 규모의 그룹을 무시하는 그런 정당이 어태 전체 국민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으로 그런 리더십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반박 논리가 과연 있을까요.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이미지인데. 그럼요. 사실은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제주시 갑에서 선거도 해보고 도지사 선거도를 해볼 때 저는 제일 먼저 추자도 우도 이런 데를 먼저 가요. 왜. 그런데 절대로 우리 정치에 있어서 소외된 그룹이나 소외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게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건데. 그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예요. 정당의 기본적인 책무고요. 그런데 중앙당에서 이번에 그 역할을 많이 반기했다. 저는 이번에 전혀 제주 지원을 하지 않은 지도부들은 정치 철학 자체가 빈곤한 분들이에요.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참 아쉬운 부분들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게 지나서 아쉬움은 뭐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마무리 사과 같은 것도 좀 하고 향후에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 지역에 대해서 정당한 지원 활동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관심의 척도인데. 그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여기는 좀 새가 약하니까 일단 여기 포기하고 한쪽으로 전략적으로 집중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 게 그리고 제주에 대한 관심을 자꾸 이렇게 유도해서 가져야 되는 게 제주 출신 중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제주도 출신 중에 중앙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혹은 그 연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있느냐라는 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 지역에 특히 국회의원 권력의 독점이 권력 독점이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민의힘 정당 계열에서 제주의 현안들을 또 제주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너무 와해되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원시켜주는 게 민주당의 혹은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누가 더 낫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일정 정도의 건강한 긴장, 건강한 협력이 가능한 수준의 정치 권력 구도를 저는 도민들이 만들어 주시는 게 이성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침이 사실 지금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의는 하세요. 동의하는데 그 책임은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뛰는 후보들한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도민들이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너희들한테 표를 주려면 뭘 내놔라. 뭘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아젠다를 혹은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책임은 우리 국민의힘에게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도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지금 투트랙이죠. 중앙당의 제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는 아마 지속적으로 도당차원에서 요구를 하셔야 될 거고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실 분들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마 숙제가 하나일 것이고 자 그럼 중앙당이 좀 바뀐다고 치고 우리 제주에서도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갈 수 있을 거에요. 앞으로 이제 선거를 위해서. 여러 선거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다 있는데 국민의힘 내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보수 정치를 또 대표하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총선의 어떤 패배가 이제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또 2020년 총선 또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이 선거에 대한 결과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많은 지지와 신임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나 아젠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또 혹은 정치적 메시지에 접근을 할 때 기존에 좀 이념과잉적인 어떤 메시지라든지 혹은 주장이나 구호에만 그치는 아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향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도민들에게 있어서. 네. 그보다는 좀 손에 잡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메시지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요. 유권자의 구성에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2010년부터 제주도가 순유입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거든요. 지난 한 15년 동안 인구가 지금 68만 69만 이렇게 되니까 한 15만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럼 15만이 순유입이 된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순유입이 15만이 되면요. 순유입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전입해서 전출을 빼요. 그러면 전출 나간 사람이 5만 명이라고 치면 순유입은 전입된 인구가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온 걸로 봐야 되는데. 제주에 유입된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성향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은 다른 지역의 인구 이주하신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경제적 동기를 찾아서 제주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경제 생활을 제주에서 해보자. 우리가 2010년 초에 10년대 초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경제적인 목적이라면 연령대도 과거와 다를 거고. 그래서 30대 40대 50대의 젊은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다. 이 세대가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15년 동안 20만 25만 정도의 인구가 그 세대가 제주도에 와 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일부에서는 호남화 얘기를 하면서 호남 인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라동 혹은 화북 삼양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외도 노형 도두 이런 데인데 이쪽에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호남 사람이 많이 사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해본 적은 없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거예요. 아파트 빌라촌이니까. 이게 잘못된 프레임 씌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욕구가 뭐냐. 이분들은 말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단순 인형 갖고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구체적이고 또 좀 체계적이고 이런 주장을 갖고 표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에서 이겨서 건강한 권력 긴장관계를 만드는 게 제주지역의 정치발전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러한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0, 40, 50 세대가 요구하는 저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거에 맞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또 메시지를 던지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못해왔던 일들이었고. 국민의힘이 안 한 건 아닌데요. 좀 부족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숙제까지 던져놓으셨잖아요. 시간 많이 다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럼 이렇게 숙제만 던져놓고 안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은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한 10년 15년 정도 제주 사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정책적 공감대가 있었어요. 제주가 어디로 가야 된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자. 그런데 지금은 많은 도민들이 경제생활이나 경제상황이나 혹은 또 주변의 삶에 대해서 걱정은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맞겠다. 어디로 가자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거나 합의되는 그런 정책 비전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게 전 국민의힘이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그런 일에 제가 좀 기여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리가 있어야지 역할이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어쨌든 일개 당원이지만 도연 분들도 강연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가서 제가 새로운 국제자유도시의 모델을 재정립하는 문제 또 단일광역행정체제로서의 제주도 행정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평론적 입장이라든가 조언의 입장에서 그친다는 말씀은 제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역할이 있다면 맡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제주 오영훈 도정이 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으로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됐을 때 과연 제주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얘기하는 거냐. 현재 법인세 교부율이 우리가 지방세 교부율이 법정률로 3%인데. 이거 지금 얘기가 커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을 지금 막 허잖아요. 결국에서 도의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단일광역행정체제를 지키는 것이 옳으냐 이걸 허무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제가 좀 들어도 되겠죠. 그거는 제가 앞으로 정치적 선거 출마 여부고 상관없이 제주도 차원에서 갖춰야 될 정책 아젠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전보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인 이번에 출마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의 또 이제 출마 거론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위원장님처럼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다들 아마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이제 정리가 되고 앞으로의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어떻게 좀 체계가 잡혀가느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가 저희도 보면서 한 번씩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가끔 저한테 왜 요새 논평 안 쓰세요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좀 자주 쓰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국민의힘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과 함께 지난 총선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